말 못하던 자폐아도 노래하게 만든 bts 위힘. bts 노래로 아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있어요. 외국의 엄마 사연에 전세계. 감동세계일보. 201810에 03 해외의 한 가정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로 전세계가 감동하만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폐증 아들을 둔 어머니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넷이 사옥클라프를 듣고 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사연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사연은 이일 현재 sns를 통해 전세계 전파를 타고 6만6천건이 넘는 공감을 얻으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넷이 는 방탄소년단 b의 자작곡으로 b와 rm이 함께 불렀다. 죽냐?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b와 rm만을 인지하면서 정말 많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한다. 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지금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이 아이의 첫 시작이었다. 며 방탄소년단은 아마 자신의 사연과 같은 이야기를 매일 들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 큰 감동을 안겼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와 더불어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최근에는 유엔 본부 초청 연설로 전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다음은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에게 감사의 글을 올린 원문 내용이다. 마이 아담 하스 오티즘 앤드 듀링 히즈 크라이시스 that became really rare after his sister brought bengtan into our home. 온리 사오 클락 캔 캠킹 다운. 땡크 유 김태형. 땡크 유 김 남준. 땡크 유. 제 아담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고 그의 누나가 방탄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후 그의 위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단지 넷이 많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김태형. b. c. 감사합니다. 김남준. rm. c. 감사합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정복보다 bts의 유엔 연설보다 bts의 음악을 듣고 자폐 아동이 치유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더 기쁘네요. 음악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치유의 힘과 선한 영향력을 확인시켜준 bts에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음악을 허락했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네티즌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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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동이네요 희유했죠? 넷이, 라는 노래 참 좋습니다. 특히 새벽에 들으면 더, 감동감동. 넷이 노래가 좋기도 참 좋은데 아기한테 뭔가 울림을 졌나보네요.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한데 유독 bts 노래 가사들이 힘을 주는 게 많더군요. 가사가 상당히 동화처럼 시적이고 자장가처럼 차분한 곡인데 언어가 다른 외국아이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니 훈훈하네요. 비랑 rm이 뿌듯하고 기뻐할 듯 참 서정적인 가사를 가진 노래죠. 힐링송으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 보네요. 신기하군요. 방탄 해외 팬분들 중엔 방탄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하게 돼. 다거나 방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거나. 그런 팬들이 유독 많아요. 팬나이 때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고요. 방탄 애들이 구김살 없이 밝고 긍정적이라 그런지 뭔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희한한 매력이 있음 유튜브에서 멋진 퍼포먼스 동영상 본 게 다인데 한 번 들어봐야겠네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응원 보냅니다. 어떤 한 미국인의 트윗이 생각나네요. 이번 앨범 음악을 가사와 함께 감상한 평에서 미국에서의 넌 가사를 담은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없다. 방탄 앨범들의 가사에 대한 평이 정말 좋더군요. brm 음색이 사연의 아이와 주파수가 잘 맞나 보네요. 저도 가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음색만으로 안정이 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저리 미단만 나오니 한편으론 젊은 나이에 자잘한 일탈도 못해보는 청춘이 안타깝기도 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관련 글 bts가 썼다. 마비된 뉴욕 타임스케어 광장 관련 글 역사적인 bts의 유엔 연설 그 모든 것 관련 글 bts 빌보드 200세컨드 no 1호향 magnetic 보컵 cooperate 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tv-3087288 네이글로 네이글과 관련된 글쓰기 트랙백 보내기 좋은말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